한국은 중남미 시장에, 메르코수르는 아시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또한 지구 반대편이라는 물리적 거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기반의 교육 시스템 활성화가 필요합니다.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체결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. 오늘 이 자리가 양국이 함께 열어갈 희망찬 미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미래를 함께할 진실된 아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 모두의 성공을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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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